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부터는 제가 유니티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메타버스의 가장 중요한 생산성 도구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온라인 러닝 프로그램이 굉장히 훌륭하대요 그래서 저도 한번 따라가면서 하나씩 배워보려고 하는데 배우는 과정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를 하면서 여러분들도 좀 쉽게 배울 수 있도록 저 한번 따라해보세요 이런 느낌으로 이야기하면서 진행해 보도록 할까 합니다 일단 제일 먼저 사이트에 접속을 해야 되겠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unity.com.run 이렇게 해서 접속을 하시면 이 페이지가 보여지거든요 이 페이지에 보면은 뭐 이렇게 여러가지 보이지만 여기 러닝이라고 있구요 우리의 비전을 라이프로 만드는 멋있네요 그렇게 만들어 줄 수 있는 스킬을 배워라 이렇게 되어 있고 여러가지 얘기가 있는데 이런 넘어가구요 요걸로 들어가면 됩니다 유니티런 유니티런으로 들어가면 이제 변화가 나타날 텐데 스타트 러닝을 눌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한 750시간 걸린다고 되어 있는데 750시간 까지 뭐 제가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건너뛰뛰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면 스타트 러닝을 누르면 이제 화면이 바뀌죠 이미 제가 지금 계정을 만들었어요 여러분들도 계정을 만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계정을 만드시면 패스웨이라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내가 이제 해나가는 것들에 따라서 어떤 경험치를 먹는지 이걸 배우는 걸 진짜 게임처럼 만들어 놨어요 XP 게임 포인트 잖아요 배치 먹겠다고 이건데 제가 좀 하고 있었습니다만 여러분들하고 똑같게 지금 한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아직은 지금 행기 없죠 경험치 하나도 안 먹었고요 패스웨이를 일단 선택을 제가 했는데 에센셜을 선택했어요 에센셜이 있고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것은 파운데이션이 두 개가 있더라구요 근데 파운데이션은 4시간 정도에 할 수 있는 거고 에센셜은 2주짜리 인데 4시간 짜리 뭐 이렇게 하는 것도 방법이겠지만 결국엔 내가 진짜 나중에 뭔가 만들어 보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에센셜을 선택을 했구요 에센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패스웨이는 에센셜 이에요 그러니까 자 유니티 에센셜 들어왔습니다 에센셜에 들어와서 내용을 보면은 이제 그 뭐 이게 어떤 것을 위해서 돼 있는 건지 쓰여져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백그라운드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고 스킬도 좀 알려주고 뭐 그렇게 하겠다는 거고 그 다음에 전부 다 경험기반으로 하는 거라서 쉽게 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예 그래서 패스웨이 맵이 또 여기 나와요 미션 이렇게 그 여러 개가 나오고 그 중에서 몇 개나 할 수 있는지 알려주는 거고 이게 이제 진짜 농담이 아니라 게임처럼 되어 있더라구요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스타트 하시면 됩니다 리즘을 하면 들어갑니다 네 어 이제 저같은 경우에 이렇게 그 지금 현재 인스톨 유니티 앤 허브까지 올라와 있는데 여러분들하고 스텝을 맞추기 위해서 앞에서 부터 차근차근 해보도록 하죠 첫번째는 스타트 크리에이팅 이잖아요 여기 여기로 이제 가보겠습니다 다시 그러면 2시간 55분 정도네요 이 전체를 하는 데는 제가 좀 편집을 해 가지고 빨리빨리 여러분들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여기서의 목표는 일단 유니티 설치하는 것까지 해 보는 거고 그 다음에 마이크로 게임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서 유니티 에디터를 이용해서 뭘 할 수 있는지 좀 이렇게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커뮤니티 하고 연결하는 것 이런 내용들이 있어서 이제 결과적으로 이걸 마치고 나면은 에디터를 다운로드 받고 설치하고 마이크로 게임 한번 해 보고 그 게임의 경험을 이렇게 집어넣어 가지고 커스터마이즈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하고 뭐 유니티 에디터를 조금 더 알려주겠다 이게 목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들어가 볼까요 스타트 크리에이팅에서 get the set of wizards 그때 목표는 계속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들어가 있죠 순서가 set of wizards 처음 하는 거 유니티 플랜, 인스톨, 익스플로 마이크로 게임 해가지고 각각 30분, 25분, 45분, 30분, 45분 이렇게 배정이 돼 있습니다 제일 위에 것부터 들어가 보죠 예 들어갔습니다 이 튜토리얼에서는 어떤 시스템이 여러분들 컴퓨터가 맞는지 뭐 그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웹사이트 페이지 잠깐 알려주는 것 같고 다운로드 할 수 있는 거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set of wizards가 처음 하는 건데 뭐 이제 스타트 할 거란 얘기 스타트 할 거란 얘기고 퍼스트 타임 유저 하고 그 다음에 리터닝 유저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뭐 그 두 가지가 있다는 거고 단계 완료하고요 그 다음에 시작하기 전에 당신 시스템의 미니몸 리퀄먼트가 뭐냐 저는 이제 맥에서 하고 있거든요 지금 근데 뭐 윈도우나 리눅스도 할 수 있는 것 같고요 대부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확인해 보실 분들은 확인해 보셔도 괜찮겠지만 저는 뭐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태블릿이나 크롬에서는 못한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예 단계 완료했고 세 번째 이제 셋업 위자드 가서 다운로드를 받아야 되겠죠 다운로드 페이지는 이거 누르면 가겠죠 가겠습니다 보시면은 퍼스트 타임 유저하고 리터닝 유저가 있어요 그죠 저는 퍼스트 타임 유저니까 스타트 히어를 누르면 퍼스트 타임 유저로 해서 가겠죠 여기에 들어가면은 어그리 앤 다운로드를 하면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이미 다운로드를 받았어요 여러분들 그 체크하시고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운로드를 받으시면은 이제 다시 여기로 돌아와서 옵션을 선택을 하라고 되어 있는데 퍼스트 타임 유저 했죠 이미 그렇게 해서 들어가면은 스타트 크리에이팅 유니티에 들어가서 아까 전에 퍼스트 타임 유저 여기에 스타트 히어 했고요 그러면 이제 다운로드 받아지니까 단계 완료하면 되고 네 넥스트 스텝은 이제 유니티 플랜을 알게 하는 건데 다음 거죠 플랜이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유니티 아이디를 생성을 하시고 저는 이미 생성 했으니까 그냥 아이디 생성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허브를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를 하게 됩니다 다 했으니까 넘어갈게요 레벨 1을 제가 해서 경험치 10을 먹게 됐습니다 이제 경험치 10을 먹고 넘어가겠습니다 얼마나 튜토리얼이 헬프풀 했냐 뭐 그냥 뭐 한 이 정도 해 주죠 뭐 그냥 클리어 했다라고 하고 넘어가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유니티 플랜에 대해서 배우는 건데요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네 플랜이라 함은 돈 내는 거 베이식한 거 몇 가지가 있겠죠 뭐 언어는 영어고 한글이 아직 번역되다 말았나 봐요 좀 있으면 한글도 나올 것 같은데 그때까지 기다리셔도 되겠지만 전 개인적으로는 기다릴 수가 없으므로 그냥 영어를 여러분들한테 제가 해석해 가지고 이렇게 설명하는 걸로 하나씩 하나씩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버 뷰 네 유니티에는 섭스크리션 플랜이 몇 가지가 있다는 거죠 개인 플랜으로 개인 플랜은 공짜 플랜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취미로 하는 사람들을 위한 게 있는가 하면 기업 고객이라든지 굉장히 크게 여러 사람들이 쓸 수 있는 어떤 플랜까지 있다는 거예요 한번 이제 완료하구요 그러면 어떤 플랜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아 네 유니티 플랜에 뭐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동영상인데요 뭐 그 다 이거는 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테일을 보면은 퍼스널 플랜이 있고 스튜던 플랜이 있고 플러스 플랜이 있고 프로 플랜이 있어요 그래서 각각마다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 이거를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보는 게 제일 좋겠죠 이 사이트가 어디에 있냐면은 Some additional feature 여기 가면 아마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여기 정확하게 나오니까 우리처럼 개인적으로 쓰는 사람들은 퍼스널 플랜을 쓰는 거거든요 그럼 이거는 조건이 뭐냐 여기 보시면은 지난 12개월 동안 1년 동안이죠 1년 동안 이 유니티 가지고서 번 돈이 100K 달러 그러면 1억 원이 좀 넘죠 1억 2천만 원 1억 원 정도 벌 수준 되면 돈 내야죠 그죠 그전 될 때까지는 공짜란 얘기에요 그래서 대부분의 것들을 많이 할 수 있는데 많이 할 수 있는데 뭐 예를 들어 그 콜라보레이션 2라고 합쳐서 쓰는 거는 한 가지만 선택할 수 있다는 거고 공짜 짜리는 그 다음에 스플레이시 스크린 이야기 처음에 딱 뜰 때 유니티 뭐 이렇게 뜰 것 같아요 공짜로 하는 거는 그런 거 없애려면 마치 유튜브 프리미엄 하듯이 돈을 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뭐 팀 어드밴스드 라든지 뭐 굉장히 높은 수준의 에셋팩이라든지 이런 거 주는 거 서버 라이센스 뭐 이런 것들은 없는 거죠 지금 이건 이런 건 또 딱 개별적으로 돈 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나중에 하면 될 거 같고요 플러스 플랜은 1년에 399달러라 이것도 그렇게 많이 비싼 거 같진 않아요 조금 익숙해지면 이런 거 좀 질러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 같습니다 뭐 한 달에 몇만 원 정도니까 차이가 있다면 이제 스플레이시 스크린 중간에 유니티 이런 거 뜨는 거 없애버릴 수 있고 콜라보레이션 도구도 여러 가지 지원하는 거 같고요 그 다음에 유니티 팀이라고 팀 어드밴스드 라고 해 가지고 일종의 클라우드 하고 여러 사람이 같이 쓸 수 있도록 하는 게 있는 거 같은데 25GB를 지원을 하는 거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클라우드로 진단해 주는 거라든지 분석 도구 같은 것들을 지원을 하고 추가적인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돈 진짜 많이 벌어 이거는 이제 그 보면은 2억 4천만 원 한 뭐 1년에 2억 원 이상 버는 사람들이면 이제 여기인 거죠 프로 같은 경우에는 2억 원 이상을 벌어요 이런 경우에는 뭐 1800불 뭐 이렇게 되는 거고 여러 개 기업이 그냥 여러 개 사는 거는 뭐 한 사람당 200불씩 해 가지고 5명 하면 예를 들어서 1,000분 이런 거죠 이런 식으로 몇 가지 플랜이 있어요 우리는 이제 퍼스널 요걸 하면 되겠죠 단계 완료 했고요 그 다음에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공짜 프리플랜 보다 몇 가지가 더 있는 거 같아요 몇 가지가 더 있어서 GitHub 관련된 뭐 그 플랜이 있고요 그 다음에 클라우드 기반으로 해서 협업할 수 있는 도구 같은 것들에다가 특별히 학생 그 팩에 맞춰서 에셋들이 제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에셋이라 하면 뭐 3D 모델이라든지 음악이라든지 뭐 이런 거 텐데 그러니까 좀 이제 프리플랜 보다는 조금 더 주는데 여전히 공짜다는 거죠 학생들한테는 그래서 학생 여러분들은 기관 선택해 가지고 증명하시고 학생 플랜을 하시면 좋을 거 같아요 그러면 이제 사인업도 GitHub에서 하시면 되고요 뭐 이러니까 뭐 이런 걸 선택을 하시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완료하고요 다음 단계에는 이제 Unity Hub를 설치하는 건데 제가 이제 다운로드를 아까 받은 게 그 Unity Hub 소프트웨어일 거거든요 요건 설치를 하면 되겠죠 네 그러면 이번에도 그 레벨 관련한 파트 어떤 플랜을 할 것인가 이거에 대한 걸 하면서 이제 경험 지식을 먹었습니다 이것도 뭐 요정도 네 넘어가죠 뭐 네 그리고 이제 Start Again 할 필요 없고 Next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설치할 때가 됐습니다 드디어 Install Unity Hub가 나왔고요 이 튜토리얼에서는 Unity Hub를 설치하고 유니티 아이디가 많이 없으신 분들은 생성하게 만들어 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해야 될 마이크로 게임이 있을 거예요 마이크로 게임 다운로드 받아서 에디트해서 설치하고 실행해 보면서 알아보도록 하는 단계 들어갈 것 같아요 아 뭐 요거는 이제 다음 시간부터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여기까지 저하고 같이 해 보셨고요 제가 먼저 좀 먼저 해 본 다음에 여러분들은 조금 더 짧게 보면서 금방 따라할 수 있도록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